네, 오늘의 시그널은 클래시스입니다. 지금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지금 일단 실적 시즌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부터 LG전자부터 보시면 다 어닝 쇼크가 나오고 있어요. 전부 다, 전부 다 어닝 쇼크가 나오고 있고 딱 하나가 어닝 서프라지가 나왔고요. 그런데 지금 한 10개 기업이 잠정 실적을 발표했죠. 이제 주류록 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실적이 조금 좋게 예상되는 것들은 미용 쪽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라는 그 마지막 어떤 그 제거 요인마저 지금 제거돼, 지금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죠. 5일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래시스 같은 미용 의료기기 업체 아니면 보톡스, 화장품 이런 건 굉장히 좋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마기꾼, 마해자 이 단어들이 왜 나왔습니까? 마스크가 없으면 그 단어들이 생기지 않아요. 신조어예요, 신조어. 그러니까 마기꾼이든 마해자든 마찬가지예요. 마기꾼은 더 꾸밀 거고 마해자도 마찬가지죠. 마해자도 더 꾸며야죠. 마기꾼이든 마해자든 더 꾸미게 돼 있어요, 마스크를 벗으면. 그러면 이제 클래시스 같은 업체들은 이제 그걸 막겠죠. 호황을 막겠죠. 3분기에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36% 증가한 333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31% 증가한 175억 원이었는데 이미 매출액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대비 9%, 20% 컨센서스 상회가 나왔습니다. 원인 서프라이즈죠. 그런데 4분기 실적도 더 좋을 가능성이 이미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LG전자가 우리나라 대표 시가총회 상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를 나쁘게 끊었지만 뒤에 기다리고 있는 다른 업종, 다른 업종은 다른 기대를 가져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클래시스는 주력이 브라질이죠, 브라질. 지금 브라질이 전체 매출의 10%를 상회하는 클래시스의 주력 해외무대인데 지금 브라질로 수출된 의료기기 매출액이 굉장히 늘었다. 그 미용 의료기기에서 그거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위치한 그 지역을 찍어가지고 거기서 그 해외로 수출된 의료기기 코드를 입력을 하면 얼마가 늘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본점 소재지, 콜레시스는 지금 그 송파에 있잖아요. 거기서 송파 옛날에 가든파이브에 있던 그 근처예요. 거기서 지금 생산을 하고 생산시설을 늘리고 있잖아요. 공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무슨 가든파이브가 사무실에서 합니다. 사무실가 쭉 있는데 거기를 매입을 해요, 통째로. 5층, 6층을 총째로 사가지고 거기서 만드는데 거기서 해외세출, 브라질로 찍은 의료기기 코드 수출량이 늘어나면 잘 된 거예요.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질은 워낙에 아시다시피 미용에 관심이 많아요, 브라질이. 브라질이 성형을 많이 해요. 지금 뭐 보시면 삼바 축제 때 보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렇게 꾸미려면 당연히 거기 투자를 많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은 이제 확실히 잡고 턴어라운드 시작했다. 그럼 이제 더 큰 무대로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걸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 3일간 골드만삭스랑 홍콩이랑 싱가폴에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이걸 왜 할까요, 갑자기? 미국을 진출하고 싶어서 가장 큰 시장은 미국이죠. 브라질이 아무리 커도. 슈링크 있죠. 클래시스의 슈링크는 지금 하이프 대명사인데 이거에서 원래 최강자는 독일의 멀치사의 울세라죠. 울세라가 클래시스 슈링크에 비해서 가격이 지금 아직도 높습니다. 한 두세 배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세게 그냥 맞을 사람들은 울세라를 맞고 그냥 그 돈을 가지고 여러 방 더 맞고 싶은 사람은 슈링크를 맞는데 의사분이나 코디네이터분에 따라서 이거를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섞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울세라 무슨 슈링크가 울링크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울세라를 몇 주에 몇 번을 맞고 슈링크 몇 번 맞으세요. 그러면 단가가 울세라 맞는 것보다는 저렴하면서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줘요. 어쨌든 하이프 리프팅의 새로운 방식을 탄생시킨 거는 울세라고 울세라고 이거를 싼 가격으로 대중화시키는 게 슈링크죠. 그리고 그게 이제 브라질에서 터널아운드하기 시작했고 그 본 시장 미국을 공략하려고 하는 겁니다. 울세라는 독일의 멀치의 울세라는 이미 미국 시장에 들어가 있죠. 근데 지금 클래시스 슈링크가 미국 시장을 못 갔던 거는 미국 시장은 하루아침에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FDA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 지역의 협력업체도 구해야 되고 그 협력업체도 맞고 갈 수가 없죠. 우리 회사의 제품의 어떤 이미지를 지금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오랫동안 지금 브라질을 돌고 있었던 건데 클래시스의 미국 시장 진출이 이제 본격화되는 것을 지금 선언하듯이 작년 말에 이런 투자 설명회를 거쳤고 그리고 기업 설명회에서도 말을 했습니다. 2025년에 빠르면 미국 시장 진출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해외 시장에서 해외 시장이 중남미에서 북미로 넓혀지는 이런 모멘텀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시장 진출 모멘텀이 살아있는 클래시스 분석을 해봤고요. 간단하게 가격 전략도 좀 볼까요? 네. 그래서 클래시스가 지금 상장을 하고 나서 단 한 번도 깨지 않았던 20개월 선을 2020년에 깼습니다. 그리고 60개월 선을 갔죠. 60개월 선은 2020년 3월 달 코로나 팬데믹 때 다 박살났을 때도 깨지가 않았던 그 자리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반등을 한 거죠. 지금 다시 20개월 선에 살짝 올려놨죠. 그러니까 본 궤도에 올라온 겁니다. 여기 2020년 3월 달과 지금 2020년에 이 내려간 부분은 60개월 선 잘 오지가 않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복귀를 한 거죠. 20개월 선 위에. 그럼 20개월 선 위에 있을 때는 이렇게 출렁출렁이면서 가는데 그런 바닥이 어디입니까? 여기서. 이런 거 지금 2020년 3월 달과 2022년을 블랙스완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걸 통계에서 빼고 생각을 하면 20개월 선이 바닥이네요. 그렇죠? 20개월 선 가까이 가면 이격을 다시 넓혔었고 20개월 선 이격이 벌어지면 다시 좁혔었고 항상 그런 규칙대로 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개월 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이격을 벌려서 만약에 2만 5천 원 가까이 간다. 그러면 또 주의를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은 주의를 할 상황이 아니라 거기까지 갈 동안 지금 룸이 많이 남은 상태고 20개월 선 딱 붙어 있으니까 오히려 안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때죠. 30일을 기점으로 실내 마스크 해제가 권고 사항으로 바뀌면서 아마 미용 쪽에 관련된 회사들이 순환매가 돌 겁니다. 그중에 대표주들을 하나씩 이렇게 잡아놓고 미리 길목 지키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내에서 마스크 권고로 바뀌면서 순환매가 돌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오늘 클래시스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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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